베이징에 수천개의 후통, 즉 골목길이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 북하고 징을 만들던 곳이라고 해서 로브샹이라고 합니다. 로와 구, 즉 징과 북을 만들던 동네 이름이고 그쪽에 남쪽지역이 있다고 해서 남쪽이라는 말을 써서 난 로브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길이고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유명한 난 로브샹이라고 하는 문화의 거리입니다. 최근 베이징에서 유명하고 떠오르는 젊은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의 거리입니다. 뭐죠? 이거야 사과야 해 오! 핵심 자, 첫 번째 면이 오이 굳이 하핀 인테리어 여러 개 하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똑부입니다. 속채인 한국사람들이 워낙 냄새가 지독하다 해서 똥두부라는 별명이 있는 초똑부인데 이게 두부를 말린 거를 튀겨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. 한 그릇에 5원인데 맛을 보면 맛을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. 한국사람들이 이곳에 이곳을 보러 가야겠어요? 왜 이리 여전히 여전히 도와서 가야겠어요? 여기가 여러 가지 지역을 걸어가는 곳이 있다면? 그리고 뭐? 뭐에요?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네 너 생각해? 여기가 많은 우리 어르신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? 예를 들어서?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장소 뭐지? 뭐지? 여기가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곳의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뭐 먹을 게 많고 뭐 트렌드 새로운 것도 많이 있고 볼거리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온 거 같고 대학교 2학년생들인 것 같은데 같이 놀러와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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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은 베이징의 전통 가옥인 사하 번의 문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당이라고 하는 것과 돌입니다 돌이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주인이 이렇게 외출할 때 되면 머슬들이 여기서 막대기나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애들이,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미리 두들겨 놓으면 주인이 출타한다는 것을 알리는 걸로써 이 돌을 썼고 또 문 위에 보면 지금 여기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육각형도 있지만 보통 원형도 있고 이런데 이거의 의미는 이 집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자기 주인이 예를 들면 뭐 그 보관대작이 됐던 뭐 중간 관리가 됐던 몇 급 몇 급 뭐 7급 뭐 5급 뭐 3급 뭐 1급 이런 식의 표시를 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하층이고 이게 이제 짝수로 가는 겁니다 4개 6개 그리고 아주 그 정승급에 있는 큰 그 대걸 같은 사업원에는 8개까지 있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먼당 후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사자성어로서 뜻이 뭐냐면 이 집안의 그 자기들의 어떤 재산 정도나 신분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지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집은 이런 정도의 신분을 가진 집이구나 거기에 뭐 아들이건 딸이건 그렇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먼당 후두 이란 말이 양가 집안이 서로 어울릴 정도로 잘 맞는 배필 관계다 라는 뜻을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못 가진ás을 준비했고 내가 아마도 안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도 안 타고 있는 거 맞나? 그 아이들하고 아마도 안 타고 그렇지 그런데 이 집안의 Arms이 되어서 그 모험가 전아마도 안ınız 그 모험에 있는 생활을 방해 그 모험에 있는 생활이 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이제 서서? 엔표 만세가. 요. 되어 서서? 여기에서 서서. 이제 서서 서서. 저는 동서 남부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서서. 여기서부터 서서. 여기서 wiele. 여기에서 바로바이. 여기는 집이야. 네. 1년 봄! 1년 봄! 다가야. 네. 뭐냐?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,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거의 이제 친구처럼 지내네요